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박영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심장 가운데 아로 새겨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중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목사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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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이 땅의 참종과 거짓종 갈라사는 그 모든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와만을 성기겠노라 선포했던 나의 선진들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삶의 선포를 이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와 나의 백성들이 들을 피 있는 자들은 듣게 될 것이오 이를 통해서 그 귀를 닫은 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말지하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나의 목자여 그 소리가 있으므로 이 땅이 정화되는 도다 내가 삼겹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삼겹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삼겹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혼자 이 일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모병하듯이 내가 군사들을 부를 것이라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의 용사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 이제 교단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전국에서 칠천의 용사들이 광주로 와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 그 교회로 와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 이제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미 드러내고 밝혔기에 저들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 미야마 그들의 그 수치와 그들의 잘못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이 모여들나라고 선포할지하다 이제 미스바 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게 될 때가 곧 다가오게 되리라 곧 다가오게 되리라 곧 다가오게 되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겨 쌓인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불로 사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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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을 향하여 충성된 장군의 역사를 일으켰으니 내가 생명의 멸류관으로 함께하리라 내 가슴에 새겨진 아들 내 피 속에 새겨진 아들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느라 내가 사랑하고 날마다 그 부르짖는 소리와 그 어깨를 어루만지며 내가 듣고 어루만지며 내 눈에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내가 알리기를 원하노라 고맙고 고맙고 고맙도다 참으로 이 땅의 다림줄이 되어서 참종과 거짓종이 무엇인지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나를 빙자해서 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이 세상이 보게 하는 내 아들 내가 참으로 고맙다다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지만 아직 내가 구원할 백성들이 있기에 일어날 지어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숨어있는 그러나 내가 부를 때를 기다리는 출천의 용사들이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구별된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리라 나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많은 군사들이 왔지만 내가 그들 중에 기도원에게 밝히 보고 선택하게 하는 군사들이 있으며 이제 연합의 시즌이 되리라 연합의 시즌이 되리라 내가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본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내가 역사하리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방해하는 자들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일들을 어그러지게 할 것이고 그들의 숨줄을 끊어버릴 것이라 내가 사랑과 온유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리라 내 이 진노가 다가오지 않도록 충보하는 그 시즌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미나 내가 내 백성을 아끼노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목자를 아끼노라 삶을 모든 순간순간을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것은 내 마음 내 뜻을 알아주는 아들 때문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그 문들을 열 것이며 열방 가운데 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할 것이라 광주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열방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내게로 다가오게 할 것이라 마치 나무뿌리가 그 깜깜한 흙 속에서도 칼바를 알지 못하지만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듯이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라 열방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가게 될 것이라 그 적들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정화시킬 나의 백성들이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 그곳에서 나를 반역했던 자들의 눈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방망이로 그들의 가슴을 칠 것이라 이 일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나의 목자 나의 고맙고 고마운 나의 아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시작됨이니라 사방에 누구를 보아도 나의 아들과 같은 목자가 없음을 내가 너무나도 탄식하는 가운데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만을 향해서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들었음이니라 이 일 가운데 내가 성교사로 태의 열매 가운데 헌신하는 일을 들었을 것이라 열방 가운데서 그가 모든 이들을 콜링하게 할 것이고 또한 주변에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아버지로서 그들을 품게 할 것이고 입양하게 할 것이라 영적인 입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열방 가운데 나의 뜻을 선포하는 아들과 딸들로 일어나게 되리라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처럼 내가 부어줄 시즌에 아들과 딸들이 그들이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나의 아들과 딸들이 나를 경배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할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을 고쾌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것들 그리고 혼합된 것들을 향해서 내가 이 역사를 이룰 군대를 일으키리라 그 군대 가운데 내가 장군으로 세웠으니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모세처럼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할 것이오 그 시력에 영적인 시력과 육적인 시력이 더 강력한 영권을 가지며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유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는 축복이 내가 대연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축복기도를 받고 또한 축도를 받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암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설교를 듣다가 그 풀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 뜨글뜨글 굴르는 역사와 모든 뼈가 맞아 들어가고 암덩어리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타협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너무나도 귀하신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과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너무나도 귀하신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여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그 기력을 강큼히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응답되어질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맞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시고 기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론과 홀처럼 목사님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큰 목사님들을 주님 타협치 않은 목사님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당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있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우수아들이 이기게 만드는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천사들의 삼겹주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은총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렸고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성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존경하는 박영훈 목사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문안드립니다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드셨지요 어른이를 당하신 후부터 줄곧 기도해오던 중에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목사님께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부어주셔서 동곡과 안타까움으로 강국해 하셨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감동도 주셔서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동받은 대로 직접 합법으로 표현함을 이해 구합니다 내 종아 진리를 위해 지금까지 싸운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참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때론 너도 사람인 줄 아프고 힘들 때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얼마나 하였느냐 그렇게 살아온 것은 내게 충성된 까닭이었다 너가 진리를 허무는 WCC 개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달려갈 때 너는 비나스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때 참 고마웠다 지금까지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온 너가 자랑스럽다 그러니 사단이 미워할 만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교회는 내 몸이다 나는 내 몸 된 교회를 사랑한다 지금까지도 내가 교회를 세워왔고 앞으로도 세워갈 것이다 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내 몸이다 교회들에게는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종과 함께 어렵고 힘든 길을 잘 왔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내 교회가 세상에 집탄을 받아서 내게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내가 나의 몸 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은 더 큰 것을 위함이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는 자신들부터 성결해야 한다 이 성결은 속사람의 성결이다 심령에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생명 다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지 참 믿음은 문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확인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환란이 닥치니 너희 마음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더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또 나를 떠나고 싶더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 믿음을 경고케 하도록 힘쓰라 죄책감이나 후예로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회교로 나와 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간구하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세울 것이다 너희를 나의 의료 변기로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닥칠 환란은 이번 일과는 비교도 안 된다 이번 일은 환란을 조금 맛보는 정도다 이번 일을 허락한 또 하나의 이유가 그 무선 환란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의 복이 원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핍박의 강도는 세워질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날을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를 그날까지 보존하기 위해 작은 시련을 이기는 영적 권력을 키우는 훈련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환란은 너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의리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의 것이미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나를 인해 핍박받고 욕을 먹은 것에 감사하라 너희가 진리안이 있다는 증거다 나를 인한 핍박의 복임을 온전히 기뻐할 때 너희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모일 때마다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나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아픔을 싸매며 위로하며 강건케 할 것이다 너희는 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너희는 사랑하는 내 신부라 내가 내 신부를 지키리라 말씀 두 가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유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안디옥 교회 지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안디옥 교회 지체들에게 사람들이 이겨내양을 지키시지라는